지금부터 W-LinkedList를 Java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. 기본적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코드를 다 살펴볼 것은 아니고 바로 링크드 리스트에서 변경된 부분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살펴보지 않는 걸 통해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Eclipse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링크드 리스트.java 파일이 있죠? 이 파일을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. 그리고 파일을 링크드 리스트가 아니라 W-LinkedList로 바꿔야겠죠? 오른쪽 클릭해서 리팩터에서 리네임으로 파일의 이름을 W-LinkedList라고 하고 피니시를 해주면 파일 이름과 함께 저 안에 있는 클래스 이름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바뀌게 되죠. 그리고 들어와 보면 보시는 것처럼 W-LinkedList로 클래스명이 바뀌었고 패키지 이름도 적당히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메인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서 Public Static Void 메인을 체크한 다음에 피니시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든 W-LinkedList가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 테스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W-LinkedList 넘버스는 New W-LinkedList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이 W-LinkedList.java 파일을 일단은 객체화를 시킨 거죠. 그러면 이 W-LinkedList는 기본적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W-LinkedList를 위에서 필요한 코드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변경된 부분만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보면 여러분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저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겠죠. 이 도구는 Beyond Compare라고 하는 파일과 파일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해주는 그런 도구인데요.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왼쪽은 W-LinkedList.java입니다. 그리고 오른쪽은 W-LinkedList.java예요. 그래서 W-LinkedList와 W-LinkedList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도구이고요.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있죠. 이 부분은 W-LinkedList.java 파일에는 있지만 W-LinkedList.java 파일에는 있지 않았던 부분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강조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변경된 부분이 어딘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여러분은 제 수업을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도구의 사용법을 알 필요는 없어요. 아시겠죠?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가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위쪽의 인터페이스는 나중에 살펴보고요. 우선 노드 클래스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됐는지를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review, previous를 줄인 말이죠. preview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가 추가가 됐고요. 그리고 그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시켜주는 이런 코드가 추가가 됐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preview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? 바로 어떤 노드가 있을 때 그 노드 이전의 노드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포인터, 그런 레퍼런스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변수인 것이죠. 바로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노드가 이 다음 노드는 누구이고 또 이전 노드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이렇게 해서 노드 객체의 차이점과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을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작업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